9시 일상 10시 일상 10시 일상 10시 일상 내 신발! 내려와, 내가 찾아올게. 어? 어? 저기있다, 저기있다. 야, 그거 공장님 선물이야. 뭐? 어? 야, 뭐하는 거야? 뭐하긴, 갈 길 가게 주는 거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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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신발이 없는데 어떻게 가? 어떻게 가긴, 내가 어떻게 가면 되지. 어? 엄마! 야! 아! 야! 아! 해야! 야! 야! 나! 그쪽은 네! 알갓! 아! 네!